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야 틴틴. 맘에 안 들어? 관심 없어요. 왜 고개 돌려놔? 피곤해요. 전 이 각도가 자신 있어요. 자는 거 아니지? 역광에 비친 내 모습. 나조차도 설레요? 이거 뭐 계속 할 거야? 오빠. 좀 저쪽에 잘 잡아봐. 오빠 나 화장 한 게 나, 안 한 게 나? 둘 다 나. 되게 현명한 대답이네? 응. 내가 인스타그램에 조금 예쁘게 샵에 갔다 온 날이면 댓글들 반응이 엄청 좋단 말이야. 응? 오빠는 내가 뭐 했을 때가 제일 예뻤어? 글쎄, 고르기 어렵지. 이때 괜찮았지. 어디 갔니? 리즈 사진? 이건 너무 지난 과건데? 최근에 이것도 괜찮네. 지금 결혼식이잖아. 화사하다 진짜, 확실히. 지금은 어떤데? 아니, 이 메이크업이 화사하다고. 지금 왜 자꾸 비교를 하려 그래? 이거. 아... 지금이랑 비슷하네. 그래? 메이크업이 많이 다른데? 그게 티가 안 나. 이때가... 최근 레전드를 한 번 찍은 것 같아. 음... 그치? 이건 어때? 단발머리... 이것도, 이것도 괜찮지. 아이벤 이런 메이크업 잘 어울려. 이건 메이크업 많이 한 건데? 그니까. 눈 화장한 거잖아. 이건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 오빠가 되게 잘 찍어줬었는데. 아... 이거 어디지? 이거 우리 집 옥상. 거긴가? 옥상 주차장. 옥상 주차장. 제가 프레쉬 모델을 하던 당시에...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요. 옥상 주차장 가서 둘이. 옥상 주차장에서 둘이. 되게 더운 날인 것 같은데. 꽁냥꽁냥. 이건 안 한 거지? 음, 이거는 쇠물이다. 저 이탈리아 갔을 때. 그냥 이만 마치도록 하죠. 아니, 좀 보고요. 언제까지? 옛날 사진 보는 게 좋더라고요, 요새. 이것도. 행사 때 이거. 괜찮지? 보통 레드카펫이라고 하죠. 괜찮네. 이거 치앙마인가? 응. 이런 것도 괜찮네. 이건 쇠홀인데? 응. 어, 신났네? 응. 왜 신난 거지, 이때? 어, 이거 뛰어가네? 등 부족 장난 아니게 나왔다, 이거. 저희 이때 운동 많이 했었거든요. 딴소리만 하고 있네? 아무튼 결론은 다 이쁜걸로. 진하게 한 거랑 노 메이크업 다. 감사해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응? 그만 봐. 이제 인스타는 오빠 핸드폰으로 내 인스타 보면 되잖아. 지금 내 인스타 탄방에? 크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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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날 사진 보는 게 재밌어. 우리 밤비 사진으로 마무리하자, 훈환하게. 밤비가 지금 입술 해주고 있는거네, 입술 메이크업. 입술 메이크업을? 밤비가 누워서, 엄마 편하게 누워서 받으라고 입술 메이크업 해주고 있어요. 촉촉촉. 자, 그러면. 오늘도 감사하고 사랑하며 너무 길다 튼튼아 하나 둘 셋 예전에 사진 따라잡기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메이크업 따라잡기를 할거에요 요 사진인데 아이고 뭐죠? 요 사진인데 저 아닌거 같죠?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셨던건데 이 메이크업 문의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요거 따라잡기를 한번 해보려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메이크업 그렇게 많이 했나?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달라보이는거던데 진짜 조그맨는데 그걸 또 알아봐주시고 베이스는 되어있는거니까 살짝 수정만 저는 다크를 커버를 꼭 해야해요 그쵸 선생님? 아 그쵸 샵에 다니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이유죠 큰이유 아니 내가 하면 다크가 더 파래 보이는거 같대 똑같은 제품 쓰는데 네 저희도 밥 먹고 살아야죠 입생로랑이구요 B10 가끔 제가 화장품을 잘 모르잖아요 거의 받은걸 쓰거나 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데 이렇게 보면 어떤게 넘버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건 B10 되게 얇게 발라지는건가? 네 얇고 촉촉해요 저희 커버할게 맞나요 선생님? 아우 없습니다 손이 많이 바쁜데 계속하고 있는데 네 얇은 베이스를 하시려면 이런 뭐 점이나 잡티 같은거는 100% 커버 안하셔도 돼요 응 맞아 그래야 피부가 좀 더 투명해 보이고 투명해 보이고 촉촉해 보이는거 같아요 그리고 너무 악강성이시다보니까 파우더는 저는 생략을 해요 전 파우더를 안해요 쉐딩 쉐딩 아 무조건 이제 얼굴을 갸름해 보이게 쉐딩은 들어간 곳 말고 살짝 그 위에 강대뼈 부분에 해주셔야 나이가 들어 보이는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해요 턱 밑에 약간 단점 커버 여기 일반인들도 여기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아 여기도 이렇게 해주는구나 코도 날렵하게 좀 세워주고 제가 코가 높지가 않아요 되게 동글동글한 코여가지고 프라이머 저는 좀 요즘에는 무조건 필수로 어반디케이 거고요 뭐 할 때 쓰는 거야?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요즘에는 마스크를 끼시잖아요 어반디케이 이런 브랜드래요? 처음 봤어요?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쌍꺼풀 라인에 끼잖아요 아 미지 않아요? 네 그런 것도 되고 이제 요즘엔 마스크를 끼기 때문에 입기임이 올라오면서 거의 아이 메이크업이 잘 지워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샵에 오시는 고객님들 또 연예인분들 오랜 시간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 보실게요 눈 밑에도 발라줘? 눈 밑에도 어? 차이는 없어요? 그냥 볼 때 소량만 발랐기 때문에 로라메르시에랑 샤넬이랑 섞어서 바르는 거야? 네 이렇게 난 봐도 모르겠네 저는 눈썹이 앞에가 높이가 다르잖아 그치? 그쵸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시고 그리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앞에 높이만 사실 맞춰주시면 대칭이 맞아 보일 수 있어요 진짜 좋아요 에뛰드? 네 마스카라가 마스카라가 K-뷰티 높이도 맞아지면서 이 결감이 살게 되니까 훨씬 더 어려 보여요 동암메이크업이에요? 아 그쵸 아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리고 어 손으로 한 번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아 이건 좀 영업 기밀인데 꼬챙이 있잖아요 꼬챙이? 표준은 없나요? 꼬챙이? 나무 근데 지금 연락이 안 되셔서 인터넷 주문해요 배고픈 날에는 이 냄새가 고구마 냄새 같기도 하고 되게 조.. 심신 안전이 될 때가 있어요 아 진짜? 하하하하 속눈썹 속눈썹을 해주는 이유는 파운데이션 발랐을 때 유분을 고대를 함으로써 제거를 해줘요 유분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뷰러 하실 때 훨씬 잘 컬링이 되겠죠? 이거는 프로에잇 청담 그게 뭐야? 청담동커야? 어 프로에잇 청담이라는 브랜드예요 하하하하 프로에잇 청담이래요 아이라이너인가 보죠? 네 제일 안 번져요 이제 보통 행사장 같은 데 가시면 후레쉬도 많고 또 조명도 있고 하니까 눈이 되게 부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눈을 눈매를 또렷하게 라이너 위에 그려주는 거? 네 그냥 살짝만 이거는 로라메르시의 꼬냑 포인트 어? 나 이거 알아 그리고 또 그냥 가만히 있죠 집에 아니? 없지! 이거 제니어스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요 좋아요 뷰럴 되게 많이 하시네요 자 마스카라 하기 전에 한 번 더 들어봐 줘야 돼요 포인트! 그날의 포인트는 마스카라였어요 아 그래? 네 근데 제가 마스카라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라이너랑 지우기 힘들어서 지우기 힘들어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내가 배워도 안 되겠다 이 마스카라는 어디 거야? 이건 클리오에서 나온 건데 에이블랙이요 에이블랙 그리고 이렇게 양이 처음에 마스카라 개봉하면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티슈로 한 번 이렇게 슥 닦아주시면 안 뭉치게 소량만? 네 연출할 수 있어요 클리오 우리나라 거 아니야? 바로바로 살 수 있는 게 난 우리나라 크림 치크 좋은 거 같아요 진짜 눈이 완성이 됐어요 아찔하시네요 아스 그렇게 말하면 안 부끄러워 어차피 제 얼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치크를 네 치크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치크 색깔이 되게 브라운결? 네 조금 차분한 느낌으로 룩을 연출해봤어요 또 치크 위치도 중요해 너무 내려가지도 너무 올라가지도 않게끔 펄감이 미세펄이 들어있어서 피부도 좀 좋아 보여요 다시 한 번 쉐딩에 한 번 들어가 줄게요 깎을 게 많나 봐요 아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많이 해도 좋아하시는 건 바로 쉐딩 눈감 맥이네 네 987 981 이렇게 색깔이 되게 예쁘죠? 그라데이션은 이런 브러시 이런 브러시 있잖아요 이 브러시도 한국 제품이에요 나 샀어 토니모리 진짜 좋아요 5,000원 맞지? 2개 났어 이거는 블렌딩도 잘 되고 제가 메이크업을 못하니까 이 친구가 이 브러시를 꼭 사라면 네 아 해서 여러분들 이거 놓치잖아요 무조건 발라주셔야 돼요 여기 입술구가 어 살짝만 발라주세요 나중에 말씀하셨을 때 뭐 식사하셨을 때 입 벌렸는데 여기만 또 안 발려주면 그게 네 앞머리 때문에 그 느낌이 안 나나? 좀 내려볼까? 앞머리 아닌데? 앞머리가 많이 길렀어요 또 잘랐는데 이렇게 마네킹 팔을 잡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날 메이크업 좀 궁금하신 분들 제품이랑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잠깐 이렇게 찍어보았습니다 마스카라 네 네 딱 또렷한 눈매 연출 또렷한 눈매 연출 네 그 다음에 확 잡아준 윤곽 윤곽 네 포인트 생기있는 포인트 맞아요 립 포인트 그리고 볼터치는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이 정도 쉐진과 연결해서 이 정도면 제니하우스 10년차의 메이크업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너도 안녕해 손만 손만 나올게요 응